격돌 또 격돌이야? 점령 미션이라도 있어? 아니 그냥 상대편을 쓰러뜨려 대원병 여기서 유언 어떻게 쓴 바꿔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어 아 난 그거 내 손실은 저기 상 꼭대기 있다 아 지랄하네 파거리에서 싸움이 안되네 쟤네들 엄청 역동적이야 이거 추마를 쏴야 돼 안맞아 이텔로 펜드캔은 극혐이야 꺼어 중화기 쪽 지원하죠 바로 지금 쟤네들 쟤네들 뭐야 또 산 꼭대기 소리 지랄라 총이야? 이게 총이냐고 쟤발 달포 7발은 저거 안한거 아닌가? 개새끼들 한판은 이걸 다 이겨내고 해야하는거야 아 아 반샷 개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반샷 개새끼들 확실히 용 그림자 쓰니까 중독도가 차원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쪼 찹쏗 딸거야 스펙트럼 시간 많이 끌어줬다 인정해라 스펙트럼 시간 많이 끌어줬다 인정하지 내가 그 다음에 천둥 그것도 끊어버렸다 죽여주네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내 불타임 중 됐어 도박을 한번 해야지 오케이 취소 캔슬됐어 오 미치 디발빨 헬로우 달려주세요 어? 6살 5분밖에 안 남았다 죽О싶어 끔찍한 시체되고 많은데 아군이네 아 씨바 모빈지 알았네 10점 밖에 안다 아 모른 집 다냐 오 자네가 그걸로 뭘 할지 얼른 보고싶어 미련을 버리지 않을거야 난 할수있어 뭐지 이게 게임이야? 5번면 씨발 삼꼭대기 억울하면 한판 더 해 억울하면 한판 더 하라고? 오? 한판 더 해야 되냐? 그래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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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을 한판 더 난리 났을 수 없지 스베이크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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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구 스펙트럼 컷 스펙트럼 컷 스펙트럼 컷 우리 득점했네 뭐였네 나도 써본다 맥 저쪽이 앞서고 있군 아직 뒤집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살았대 내가 또 왔어 지관 한 총은 이렇게 쓰는 거야 도 아니면 도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절대 나가지마 이척같은 대킬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보여주라고 이겼어 끝 다시 할 필요 없겠다 그치? 1점 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도 승리를 거둬 야 심지어 효율은 괜찮아 효율은 나쁘지 않아 그렇게 똥을 쐈는데 나도 그래